이직을 결정할 때 인센티브로 이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0% 망해요. 인센티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살롱에 오는 고객이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인가 고객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권, 예를 들어 고객의 층, 고객의 색깔 이 고객들이 원하는 만족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부터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매장 오세요라고 넘어가면 100% 망해요. 우리가 다 왜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걸 배워야 되고 같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목표로 되지 않았던 거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규정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용을 하는 우리들이 왜 철학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살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느끼는 모든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본질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부분의 본질성을 찾아주자 그게 저희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들 제 강의 왜 들으러 오셨어요? 잘생겨서 들으러 왔잖아요. 저 오늘 이런 분위기면 강의 안 할래요. 그냥 갈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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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점 원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리더의 철학 강의고요. 오늘 강의 같이 저희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 함께 모여주신 원장님들 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원장님들이 다 감사하지만 제가 또 오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원장님이 한 분 계셔서 작은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로빈 원장님. 네, 저랑 오늘 마음이 통하셨어요. 커피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로빈 원장님은 경영 교육 때 제가 처음 뵀죠. 경영 교육 때 처음 뵀는데 교육이 끝나고 저한테 에이솝 핸드워시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카카오 그거 상품 그런 걸로 기포티권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물론 에이솝 너무 좋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원장님의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자한테 핸드워시 선물해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너무 따뜻하니. 혹시 내 손이 좀 지저분해 보여지진 않았으면 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는 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또 한 하루를 되게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돼서 그 좋았던 감정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데 일조해주신 우리 로빈 원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책 한 권 선물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녕하세요. 철학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리더의 철학이고요. 자, 철학 강의입니다. 사실 철학 강의를 진행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철학이라는 걸 공부한 지는 한,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영 교육도 하고, 마케팅 교육도 하고, 세일즈 교육도 하고, 살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커트도 가리키고, 스타일링도 가리키고, 컬러도 가리키고, 펌도 가리키고, 미용도 가리키고, 연애도 가리키거든요, 요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철학가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의 또 다른 직업은 뭔지 아세요? 예술가예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수학가예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수많은 타이틀들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니체, 프로이드, 융, 칼륨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철학가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그러면 뭘로 기억하세요? 옛날에 교과서에서 왔던 팔 여러 개 달린 그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도 철학가예요. 그 사람도 철학가인데 수학자이며, 미술가이며, 예술가이며 철학가거든요. 저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미용도 할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세일즈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애 상담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나라는 사람은 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철학이다. 왜냐? 내 삶을 내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보고, 어떤 기준을 잡고 살아갈지를 내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나는 카이정이라는 철학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의치 않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은 도대체 사슨을 하는 사람이야, 스타일링을 하는 사람이야, 컬러를 하는 사람 이런 거 물어볼 때 개의치 않다.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 결국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인간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수많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그러면 이 각기 다른 인간이 어디서 왔냐면 영혼의 세계, 이데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같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건데 우리가 다 왜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같은 걸 배워야 되고, 같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냐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면서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원장님들은 사실 미용이라는 매개체로 지금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용을 매개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미용을 매개체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미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매장을 오픈했을 때 비슷하게 형태로 미용실 오픈을 하고, 비슷한 메뉴들을 만들고, 비슷한 가격대를 만들고, 비슷한 할인을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양성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미용을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한 느낌들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더한테 철학이 필요하고 미용인들이 철학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미용이라는 매개체를 선택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굳이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남들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그 나만의 방식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어른이 돼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철학 강의를 오픈했고, 그래서 오늘의 철학 강의는 사실 굉장히 심오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셨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목표로 되지 않았던 거는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철학적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하래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철학적인 고찰이 충분히 중요한 얘기고, 또 카이정웨어가 지금 오픈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 빨리 성장한 이유도 저는 이런 리더의 철학적 사상이 되물림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기술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치를 되물림 해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또 카이정 원장이 생각하는 철학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늘 철학적 고찰을 하기 위해 왔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철학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철학이라는 어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철학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철학은 이거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정의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난해한 뜻이기 때문에 사실 철학의 뜻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철학이라는 거는 기원전부터 유래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된 학문이고 기원전 때 연구했던 그 가치가 현대까지 내려오는 유일한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학을 생각해봅시다. 옛날에 왜 중세시대 때 이런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중세시대 위학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프랑스의 왕 루이가 악마를 쫓아내고자 이빨을 뽑다가 입천장이 떨어져서 음식을 못 먹다 죽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때의 위학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막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옛날 사람들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발생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사람을 살리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위학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나 과거의 위학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위학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난치라고 불리는 병들이 다 치료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해 왔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미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게 어떤 거냐면 핵폭발 실험 이런 거 하면서 방사능이 뭔지 몰라서 핵폭탄 터지는 거 구경하고 이러다 갑자기 3개월, 4개월 뒤에 갑자기 암 걸려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인간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다 일어났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인간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학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우리가 많이 하는 법, 법들도 많이 변했고 세계가 운영되는 그런 경제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리스라는 나라부터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시대가 계속 지나오면서 수많은 역병과 인간의 진화를 거쳐서 변모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학문이에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학문.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지금 다 만들, 우리가 인간들이죠. 인간들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삶은 저희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룰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뺏지 말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런 모든 법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는 현대 인간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 과거부터 느꼈던 인간 본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전된 학문들이 위학, 법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농업, 대표적으로 농업 이런 것들. 그러면 미용은 어떨까요? 미용. 미용은 어떨까요? 미용은 어떤 학문일까요? 그때 옛날 중세시대 그보다 더 오랜 시절에도 미용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했어요. 왜 존재했을까요? 우리 많이 아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 있죠. 예전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모호했다고 해요. 모호했다고 해요. 머릿결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오이를 바르고 목욕을 하고 이런 것들 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중국에 황우가 한 명 있는데 그 황우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젊어지기 위해서 어린 처녀들의 피를 뽑아서 목욕을 하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미용.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럼 이 미용이라는 것도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발전되어 온 걸까요? 아니면 아주 오랜 시간부터 계속 발전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미용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미용은 약간 그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특수성을 많이 갖고 있고 현대에 와서 많이 발전을 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필수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때는 예전에 과거에는 부를 갖고 있고 그런 어떠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대상이 바뀐 것 뿐이지 인간 본질로 왔을 때 먹을 게 안정화가 되고 삶이 안정화가 되면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학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철학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필러소피아라는 건데 이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지혜를 탐구해서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가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철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에요. 그게 본질성이에요. 제가 지금 철학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철학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죠. 그럼 이걸 물을 물이라고 하면 물이 될까요? 이게 철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게 물이잖아요. 이게 물을 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철학인 거예요. 왜요? 이 물이 갖고 있는 본질이 과연 물일까요? 여러 가지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규정한 건 물이 맞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본질이 있는데 인간이 규정한 건 물이에요. 인간이 규정한 이 물의 특성은 뭐예요? 마실 수 있다. 목욕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로 깨준다. 이런 것들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원하잖아요. 지저분한 물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물의 본질은 마시고 씻고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생업의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본질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보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보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물의 본질은 마시고 먹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본래의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본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런 걸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미용을 하면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기준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어디자이너 역할은 머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게 이 사람한테 아름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규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본질로서 들어간다면 이 사람의 삶의 만족, 이 사람의 삶의 행복, 그리고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미용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인 거고 그 안에서 고객과의 나의 관계심을 형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용의 특수성일 수도 있거든요. 본질성, 특수성. 그러면 이런 철학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규정한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본질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가치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이런 철학에 대한 사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용을 하는 우리들이 왜 철학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살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느끼는 모든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본질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정 헤어가 다른 브랜드나 다른 살롱들이랑 다른 거 그리고 카이정 원장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부분의 본질성을 찾아주자. 그게 저희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어떠한 사진 한 장을 갖고 와서 저 이 사진처럼 머리하고 싶어요 라고 그 사진을 드밀었을 때 그냥 그 똑같은 스타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다면 더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브랜드가 성장해 나간 거예요. 저희 매장에 직원들이 들어왔다면 성장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그럼 네가 원하는 성장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장님 원장님 제가 만일 오늘 저한테 만 원을 받지 않으시면 내일 모레 이틀 있다가 제가 원장님한테 1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럼 원장님은 오늘 받으실 거예요? 내일 모레 받으실 거예요? 내일 모레 받으셔야죠. 오늘은 만 원인데 내일 모레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가정을 바꿔서 해볼게요. 지금 원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밥 먹을 돈이 없어. 근데 정말 3일을 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오늘 만 원을 드릴 건데 이걸 오늘 안 받으면 3일 뒤에 10만 원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이 지금 만 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배가 막 찢어져요. 3일 동안 막 굶었어요. 받죠. 받고 밥 먹으러 가야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득이 되고 지금의 목표가 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는 욕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있는 논리를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근데 우리는 어때요? 논리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장님들이 뭘 많이 해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되면 도와줄게. 나중에 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게. 나중에 해줄게. 지금 참으면 해줄게.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진심이 아닌가요? 저는 다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다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배가 찢어지는데 나중에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먹어야지. 그럼 결국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스 헬레스가 얘기했던 파토스의 패션. 열정.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인간은 가장 중요시하게 된다. 논리나 윤리는 지키지 않는다. 열정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롱을 지금 당장 성장시키고 싶다. 고객을 만족시키고 싶다. 나는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다. 미용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미래는요. 사실 지금 그게 욕구인 건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많은 원자님들 만나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중에서 혹시 나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 좋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더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 달에는 매출 천만 원 했었는데 다음 달에는 매출 5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이걸 꿈꾸면서 바라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내일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당장 못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그걸 바라고 꿈꾸는 사람이 인류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떠죠? 나는 내일 다음 달에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11월은 10월 달부터 더 잘 됐으면 좋겠다. 12월은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12월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12월은 더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느끼는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12월 달에 들어가서 더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인간은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에 장사가 잘 되고 싶은 게 나의 꿈이라면 그게 정말 나의 꿈인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인지를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막 그런 게 있어요. 원자님들 너무 갖고 싶은 거 사면 어때요? 좋죠. 딱 쇼핑백에 당겨서 딱 나올 때 좋죠. 근데 막상 쇼핑백에 딱 꺼내서 두 번, 세 번을 써요. 그럼 그때도 너무 좋으세요. 처음 샀을 때처럼. 아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어때요?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 그냥 그저 그런데? 이렇잖아요. 내 매장 너무 갖고 싶어서 매장 딱 오픈했어. 처음에 막 인테리어 하고 막 오픈하기 전에 너무 좋아. 근데 한 달 지나면 어때요? 그냥 똑같네. 전의 매장이랑. 똑같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원자님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고 그 목표를 이뤘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정한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이루는 그 순간 다음에 무슨 액션을 할까요? 다음에 원하는 것들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다음에 목표를 바로 찾아서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 이거 별론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효과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면 그거는 나 스스로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해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그냥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열정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롱을 성장시키고 미용업을 성장시키고 내가 리더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롱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렇거든요. 내출 1500만 하는 거 신입 디자이너들 꿈꿔요? 꿈꾸지 않아요? 꿈꿔요. 근데 막상 1500하면 어때요? 기쁘죠. 그럼 두 달, 세 달 매출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뭐라 그래요? 원장님 저 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지금 매출해야 되는데 야 이제 1500 되는데 지금 쉰다고? 여태까지 6일 근무해가지고 1503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5일 근무하겠다고? 야 너 매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근데 저 갑자기 일이 재미없어요.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리더들이 잘못한 거예요. 리더들이. 함께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든 꿈은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미용실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꿈은 디자이너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지. 그럼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찾아주지 못했고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매장은 성장 못해요. 성장 궤도에 다가갔을 때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매출을 잘하는 게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그 다음에 매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미 맛봤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장님도 샤넬백 너무 사고 싶어서 샤넬 딱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아니면 이거 왜 내가 천만 원씩이나 주고 샀지? 별로네. 하면 다음부터 또 살까요? 또 안 살까요? 또 안 사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딱 샀으면 다음에 아 나 에르메스 이번에 사야겠다. 이러면 그게 본인이 원했던 게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너 우리 매장에 오면 매출 얼마 하게끔 내가 해줄게. 돈 얼마 벌 수 있게끔 해줄게. 쉬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장을 왜 해요? 자 여기 리더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원장이다. 손 번쩍 드세요. 네. 나 원장이다. 네. 나 원장이다. 리더분들 매장을 왜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내 매장을 오픈해놓고 내 매장을 운영하면서 왜 착한 척 하냐 이거예요 저는. 왜 남의 꿈을 이뤄주는 듯한 삶으로 사냐고 결국에는 다 누구 꿈이에요? 이 원장님 내가 너무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야. 그럼 이 선생님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선생님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내 꿈이죠. 내 꿈이죠. 근데 왜 그걸 포장하냐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네가 왜 돈을 많이 벌면 기쁜지를 왜 설명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의 꿈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면 어때요? 어 이거 내 꿈 아니었구나. 이러는 순간 산롱이 붕괴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산롱을 움직이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행복감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미용을 할까? 나는 왜 열심히 인스타라 블로그를 하면서 고객한테 노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매료시켜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주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행복이라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매료시켜서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장님들 제 강의 왜 들으러 오셨어요? 잘생겨서 들으러 왔잖아요. 어? 저 오늘 이런 분위기면 강의 안 할래요. 그냥 갈게요. 여기 누가 대신 강의 한 명만 해주세요. 유튜브 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안 할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제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만족하려고 온 거예요? 철학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리더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써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철학만 알려주려고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성공한 방법만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만족이 되는 강의는 뭘까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 아 내가 이래서 살롱을 했고 아 내가 이래서 애들한테 문제가 있었고 아 내가 이래서 우리 매장이 성장이 잘 안 됐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저는 강의를 왜 해요? 돈 벌려고? 아니요. 돈은 이제 그렇게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거는 좀 더 어렸을 때. 20대. 제가 지금 내년, 내후년이면 이제 40살인데 그거는 20대 초반 때 돈 벌려고 목숨 걸고 해서 이랬던 거고 30대까지는 돈이 좀 중요했는데 지금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사실 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도 물론 많이 벌면 너무 좋지만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과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만족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나 살지 않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저는 강의를 왜 하냐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주면 저도 행복하니까 그럼 이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럼 노력해야죠. 그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자이너, 오너들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매장을 하고 있지? 그래요. 제가 컨설팅 가면 원장님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원장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매장 왜 하셨어요? 매장 왜 하셨어요? 매장 왜 하셨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다들 처음엔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자 새끼들이 있었고 미안해요. 다시 제자 아이들이 있어갖고 영상 녹음하시는 분들 없죠? 이 부분만 지워져요. 제자 새끼들이 디자이너 될 데도 없고 매장도 너무 좁아갖고 매장 했는데 새끼들이 그냥 열심히 하지도 않고 진짜 매장 운영도 안 되고 또 둘 다 그만두고 지금은 내가 도대체 왜 매장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래요. 이것은 다 원장님 문제였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매장을 오픈했을 때 나의 제자들 때문에 매장을 오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본질성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거죠.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매장을 오픈했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헤어디자이너가 됐고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미용을 배웠는데 왜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자꾸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미용을 했는데 왜 원장님 꿈을 이뤄주기 싫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장에서 인스타랑 블로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스타랑 블로그를 했을 때 내가 하는 거면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가 성장하면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왜 매장에 자꾸 비교를 하면서 매장에 이런 거 뭐하러 기여해요? 매장에 왜 도움을 줘요? 왜 원장님이 시켜서 해요? 이런 거를 왜 따지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요새 인스타랑 필수잖아요. 인스타 필수잖아. 근데 인스타를 안 해. 그래서 인스타 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인스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여기서 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인스타가 없어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저는 인스타가 없어도 디자이너로서 가능성이 있고 존재 이유가 명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너무 멋있지만 근데 그런 거 해봤자 매장만 도움되지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있어요? 제가 왜 굳이 매장 때문에 모델 워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예 미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미용을 선택한 건데 내가 내 기술을 배우고 내가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인스타랑 블로그를 하는 거지 원장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원장님들도 반대로 그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탁해야 돼요?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인스타랑 블로그 하라는 거 왜 부탁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걸 결정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왜 얘기를 못해요? 왜 얘기를 못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잔소리하면 애들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잔소리를 해서 내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애들은. 왜? 왜일까요? 디자이너가 없으면 미용실 운영이 안 된다는 건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이상한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디자이너가 없어서 미용실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원장님이 내가 자와 아이의 이상함을 알고 있지만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냥 잔소리도 하기 싫고 뭐라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재라도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할까 봐 그냥 두는 거지 나의 매장을 진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지 않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오너로서 얘기를 못한다. 리더로서 얘기를 못한다. 라는 건 저는 성장은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특히 디자이너 선생님들 매장에서 인스타랑 블로그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라고 원장님 저 근데 인스타랑 블로그 없어도 충분히 고객들 만족시켜서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고객을 쌓을 수 있다. 인스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원장님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이 녀석 잘못된 생각하고 있구나. 일로 앉아보렴. 인스타랑 블로그를 왜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런 원장님들 없어요. 그냥 디자이너가 너무 자신 있게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이미 잘 된 애들이야. 이미 고객이 많이 쌓이고 있고 늘 고객한테 사랑받고 있어서 아 쟤는 인스타랑 블로그 안 해도 그냥 두면 알아서 성장하겠지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붙잡고서 야 너 인스타랑 블로그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너 그거라도 안 하면 망해 인마. 너 걱정돼서 얘기하는 얘기야 이거라는 거죠. 근데도 안 해. 그러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런 애들은 망해요. 근데 왜 그거를 원장들만 알 수 있을까? 이거 디자이너 선생님들 알아야 돼. 그걸 왜 원장들만 알 수 있을까? 왜 나는 모를까? 난 인스타 안 해도 문제점을 왜 못 느낄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 드시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신체가 노화한다는 거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누가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장님 나이를 먹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10대 때는 화장실 가서 소변볼 때 변기랑 이만큼 떨어져서 소변을 받는데 나이가 들수록 변기가 친해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와닿았어요. 솔직히. 와... 이분은 깨달으신 분이다. 삶에 있어서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럼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일단 신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거. 하지만 뭐는 성장해요? 경험과 정신은 성장해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젊은 리더,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의 한 리더를 뽑았을 때 너무 젊은 친구는 뽑지 않는 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사상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미용은요, 그런 거예요. 기술을 배워요. 그러면 기술을 배워서 여기 선생님이 제 제자인데 1년 동안 제가 가르쳐서 기술을 다 배워서 카이정이랑 똑같은 기술을 갖고 디자이너가 됐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할 줄 아는 테크닉이랑 이 선생님이 할 줄 아는 테크닉이 차이가 날까요? 나는 20년 차, 1년 차. 기술의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빗을 들고 핀을 들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데 이 선생님은 빗을 들고 핀을 쓰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데 저는 막 손가락으로 머리를 잘라요? 20년 되면? 아니죠.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머리 자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이 선생님은 라인 그라주에이션 레이오로 머리를 자르는데 나는 나만의 우주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테크닉을 만들어서 막 잘라요? 아니죠. 똑같아요. 원천은 똑같아. 원천은. 근데 우리가 명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명장. 딱 지나가다가 소리 듣고 야 이거 여기 고장 났어. 그 차. 이러면 진짜 까봤는데 막 새고 있어. 오 뭐야? 이거 뭐이? 이러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식은 똑같아요. 20살짜리 애들이나 40살짜리 오너나 지식은 똑같아. 할 줄 아는 건 똑같아. 20살짜리 아이들이 마케팅하는 거나 우리가 마케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우리는 인스타랑 블로그를 약간 새로운 영감을 받아가지고 써요? 아니잖아.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그 차이지. 네? 그래서 아이폰 샀다고요. 저도. 갤럭시를 10년 넘게 쓰다가 도저히 강의를 계속하는 다들 아이폰 딱 안 꺼내드리면 아 원장님 진짜 하 이렇게 얘기하길래 샀다고요. 아이폰. 아이폰 있다고 나도 있다고 그러면 기술이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경험이 쌓여서 어른이 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차이가 나서 어른이다 어른이 아니다 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경험치예요. 경험치. 경험치. 겪었잖아. 겪었잖아. 우리는 계속 겪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른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나이를 먹어서 육체가 쇠퇴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를 쌓고 경험을 많이 해서 통찰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진정으로 어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겉만 어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만 어른들이. 리더들. 특히 디자이너 선생님들. 생각해봐요. 자 디자이너랑 실장이랑 차이가 뭐예요? 기술이 차이나요? 아니요. 저희가 봤을 때 기술의 차이 한 10%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의 차이는 몇 프로 날까? 90% 차이죠. 이렇게 바뀌죠. 경험의 차이.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디자이너와 오너 우리가 디자이너로 성공하면 매장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디자이너 때는 경험이 예를 들어 경험과 지혜가 100%라고 치자. 그러면 오너로 넘어갔을 때 이게 몇 프로나 발휘될까요? 0%로 시작하는 거예요. 0% 0%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때는 논리적으로 이랬다고 쳐요. 논리적으로 아 고객님 모지름은 손상됐고 그래서 이런 테크닉으로 펌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펌을 해야 예쁘다. 레이어를 이렇게 내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다뤘어. 그럼 리더가 되고 나서 사람을 다루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리더가 돼서 사람을 다루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디자이너 때 어떤 디자이너들이 가장 존경받아요? 매출 잘하고 머리 잘하는 디자이너 고객한테 사랑받는 디자이너 인턴들 너무 좋아하고 동료들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그럼 리더는? 리더가 됐을 때는 똑같이 머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고객한테 사랑받으면 리더가 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리더한테 원하는 건 뭘까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그렇죠.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 근데 어떤 원장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디자이너를 왜 성장시켜? 지들이 성장해야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결국에는 가장 매력이 있는 리더가 되는 거고 사람을 성장 못 시키는 리더가 가장 매력이 없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인턴이야. 저는 인턴을요. 대학생으로 비유를 해요. 대학생 대학교 때 전공과목 열심히 막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전공과목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럼 취업에 성공하는 순간 직장인이 되잖아요. 대학생이 그럼 저는 그게 디자이너가 됐다고 봐요. 자 그럼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됐을 때 직장인이 됐을 때 직장에서 일을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승진을 해. 승진을 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 그러면 직장인들이 뭘로 변화돼요? 뭘로 진화해요? 우리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한 5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에서 뭘로 변화를 해요? 남편으로 변화를 해요. 남편으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 잘 벌고 사회적 기능 잘하면 막 예쁜 여자가 이제 나한테 데이트하자고 얘기해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게 실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장. 실장이라고. 그래서 또 남편에서 진화를 한 번 더 해요. 뭘로 진화해요? 아빠. 아빠로 진화하죠. 아빠로 진화를 해요. 남편에서. 아빠로 진화를 해요. 제가 그래서 유나 아빠잖아요. 그럼 저는 진정으로서 진화가 여기서 끝났냐?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럼 실장님이 여기에서 진화를 하게 된다면 실장님이 아빠가 됐다는 건 실장님한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키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매장의 디자이너나 자식들. 우리한테 자식은 누구예요? 인턴들. 크루들. 근데 여기서부터 매력이 확 떨어져요. 봐봐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건 누구의 꿈이에요? 나의 꿈. 그럼 디자이너가 됐어. 그래서 일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올라가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고객이 붙으면서 인턴을 받았어. 매장의 실장이 됐어. 그럼 그다음부터 자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생겼을 때 자식을 잘 기르지 못하는 부모는 역할을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을 못했다. 못한다. 나 매출을 못하는 디자이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건 뭐예요?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매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을 많이 쌓아야죠. 고객을 많이 쌓아서 매출을 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그럼 자식을 받잖아. 우리가. 그럼 그때부터 또 매출을 더 많이 하는 게 우리의 꿈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되물림을 시켜줘서 자식을 키우고 사람들한테 매력을 줘서 사람을 아우러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건 그런 거예요. 5년 차 10년 차 디자이너인데 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해야 되는데 맨날 미용이 너무 힘들대. 뭘 목표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대. 돈을 더 벌어야 될까? 아닌데 돈 더 버는 것도 관심 없는데 아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거구나. 갑자기 그래서 매장 오픈하고 싶다 매장 오픈해요. 근데 매장 오픈하고 났더니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래.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질까요? 이 중간에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매장 오픈했을 때 내 자식 없이 오픈하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혼자서 고군부터 해야 돼. 그게 무슨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되물림 시켜줄 자식이 있고 나를 따르는 고객들이 있으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 거나 미용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똑같거든요. 그럼 디자이너가 실장으로 성장해서 자식을 받고 디자이너들을 케어해서 더 진화를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원장이 되는 거죠. 원장이 되면 약간 할아버지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급 정도.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할아버지들이나 집안 어른들이? 막 아버지들이 사고치면 막 그러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디 막돼 먹은 놈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려고 그러냐고 너희 애비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는 집안이 아니다. 집안 꼴이 우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의 어른의 역할은 뭘 지키는 거예요? 집안의 중심 가치관과 목표를 지켜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하고 손주들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손주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막 힘들어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매장에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쁜 못 받아서 힘들다. 우리 애들은 나랑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런다. 우리 애들은 나 빼고 회식한다.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혀 매력 없어요. 이런 분들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철학이 필요하고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알아가야 되는 건 내가 순간순간 나의 인생에서 타이밍이 왔을 때 그 다음 목표가 뭔지 인간은 계속 바뀌어요. 인터넷 목표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디자이너의 목표는 고객을 많이 쌓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고객을 많이 쌓는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자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 자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디자이너가 됐으면 리더로서 이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은 게 당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돈 돈 돈 돈 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몰라. 본인의 목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라면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될까요? 조건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가치관으로 사람을 움직여야 될까요? 가치관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살롱을 오픈했는데 이 살롱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살롱의 목표와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당연히 성장을 못하는 거죠.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일하는 살롱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저한테 지금 바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바로? 카이정웨어의 핵심 가치 주희선생님 카이정웨어의 핵심 가치 뭐예요? 맞아요. 저렇게 나와야 돼요. 인간 성장 여러분들 매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너 선생님들 오너분들 물어보세요. 내가 매장에 가서 우리 살롱의 핵심 가치 뭐예요? 그랬을 때 인간 성장입니다. 고객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런 게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로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력 없는 리더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거 대답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리더들이 문제예요?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리더들이 그럼 그 리더가 꼭 원장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디자이너는 리더 되면 안 돼요? 리더란 무엇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목표를 본인 스스로 설정하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리더거든요. 그럼 내가 원장이 아니면 리더가 아닌가? 아니요. 그럼 다른 거죠. 원장은 오너이고요. 원장이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원장이 원장인 사람들도 있고요. 원장이 리더인 사람들도 있고요. 리더가 원장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디자이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꿈꾸고 싶다면 결국에는 나는 어떤 핵심 가치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살롱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막스베버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는 문화와 전통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문화와 전통 디자이너 선생님들 소심하게 소심하게 드셨네요. 자 생각해보세요. 문화와 전통 왜 배워야 될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죠. 사람은 다 똑같다 다르다? 저희 원자님들 리더의 조건은 그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이거 철학적으로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인간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위사표현을 해야 돼요. 지위 권력 그런 것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하게 나의 위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 고마워요. 살롱에서 원장님한테 내가 꿈꾸는 나의 목표와 나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 수 없다? 그럼 동등한 인간 아닌 거예요. 동등한 인간이면 성장을 못해요. 원장님들 직원들한테 동등한 입장이고 싶으면 나의 생각과 목표를 얘기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이라면 본인의 생각과 위사를 전달을 해줘야 동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동등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리더가 리더가 리더래 왜 이래? 꼬였다 다시 물어볼게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다 각기 다르다. 그러면 우리 살롱과 남의 살롱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근데 왜 디자이너 선생님들 이직하면 그런 거 따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전에 있었던 매장에서는 내가 전에 경험했던 곳에서는 일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직을 왜 했어요? 그냥 거기 있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전에 있었던 샵에서는 이런 거 해줬었다. 전에 일하는 샵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해줬었다. 이거를 내가 이 매장에 들어와서 얘기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알아보고 들어오던가 물어보고 들어오던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본인이 체크하고 들어왔어야지. 근데 이미 들어와놓고 전에 매장은 이랬다. 근데 우린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하면 뭐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이직을 결정할 때 인센티브로 이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00% 망해요. 왜인 줄 알아요? 내가 이직한 매장에서 내가 잘될 수 있냐 없냐가 인센티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살롱에 오는 고객이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인가 고객이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상권 예를 들어 고객의 층 고객의 색깔 고객들이 원하는 만족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그냥 인센티브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매장 오세요 라고 넘어가면 100% 망해요. 그럼 그렇게 직원들이 떠나가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너무 고맙다. 그 원장님 데려가줘서 너무 고맙다. 오늘도 한 명 걸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 매장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채용하고 싶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우리 매장에서 성장시키고 싶다면 나는 그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나의 철학 기술이 아니에요. 마케팅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매장이 어떻게 오픈이 됐고 이 매장에서 나는 어떤 핵심 가치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은 어떠한 것들 기대하고 온다. 이런 걸 디자이너 면접 때 얘기하고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런 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 마케팅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희 마케팅 잘해요. 이러고서 뽑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현대미용업계에서 마케팅을 잘해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다 똑같아요. 차이 나는 건 마케팅이 아니라 어떤 게 차이 나요? 가치관과 고객의 만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객의 만족.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채용하고 이해를 못하고 취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공간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와 전통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정말 오픈멤버가 아니라서 오픈했을 때 없었던 사람이라서 내가 소외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장의 가치관 리더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니까 성장을 안 시켜주는 거지. 가치관이 맞으면 그 사람을 왜 안 키워줘요? 그럼 내가 성장하고 싶다면 어느 한 살롱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화 가치관 이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그럼 리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우리 살롱의 문화와 가치를 가리킬 수 있냐. 이거 두 개로 살롱이 결정되는 거예요. 카이정에어가 종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침 조회하면 그런 거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은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요. 그럼 직원들이 무슨 표정으로 볼까요? 이런 표정 안 보여요. 아, 또 오늘 명강의가 시작되나 보다. 아, 진짜 이래요? 아, 진짠데? 아, 나 강의 안 할래. 이런 표정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너무 막 아,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 너무 기대된다. 이런 표정을 보거든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디자이너 선생님도 왜 친절해야 돼요? 누가 규정했어요? 친절하라고. 친절하라고 강의한 적 없어. 규정한 적도 없어. 너네들이 선택이잖아. 그럼 우린 왜 친절해요? 고객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친절해야 되지. 그럼 친절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보내면 안 돼. 사랑이 귀한데.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지 않아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있으면 돼요. 친절한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고객한테 만족을 주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친절한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너라고 우리 규정하지 맙시다. 물을 무리를 하지 맙시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오늘도 난 이렇게 멋있는 교주님한테 가르침을 깨달았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시작하거든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희의 또 하나의 문화예요. 10월 달에 다들 힘들었어요. 솔직히 10월 달에 안 힘든 살롱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10월 달에 힘들었었는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 원장님 진짜 어떻게 해요. 저 매출 망했어요. 진짜. 아 어떡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떤 오너들은 아 괜찮아 괜찮아. 11월 달에 잘 될 거야. 내가 맛있는 햄버거 사줄게. 버거킹 하자. 햄버거 먹으면서 뭐라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런 성장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요. 원장님들의 문화와 철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목표 달성 못하고 무너졌을 때 밥 한 끼 사주면서 이겨보자고 하는 가치. 내가 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강요한 적 없잖아.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떤 살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디자이너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디자이너답게 얘기하세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 10월 달에 새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게 이만큼 팔리고 이게 이만큼 팔라는데 기존에 팔리던 프로모션이 30% 정도 떨어져서 매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선생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카이정웨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프로모션이 이 상권에서 인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프로모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표를 설정해준 걸까요? 목표를 못 설정해준 걸까요? 목표를 설정해준 거죠. 이런 게 다 문화인 거예요. 문화 문화 원장이 인스타그램을 잘하고 원장이 포르쉐 람보르기니 끌고 다닌다고 금회장 가잖아요. 그럼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아무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내가 착각한 거잖아. 근데 막상 가놓고 아 이 원장님이 SNS 잘하고 돈 많이 버는데 나는 배울 게 하나도 없네. 이랬으면 원장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건. 이건 내 잘못이에요. 그건 반대로 내가 원장이라면 내가 원장이라면 이러한 문화를 되물림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되게 대단하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 포르쉐 람보르기니 끌고 다니는 원장님들은 이게 돼요. 이게 되니까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돼요. 돼요 진짜. 딱 이런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도 원장님은 원장님 살롱을 어떻게 성장시킨 거예요? 이러면 앉아봐. 근데 이 얘기는 술 없이 들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부터 시작해요. 갑자기 매장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잘 됐다? 이런 원장님 본 적이 없어. 솔직히. 포르쉐 끌고 다니는 원장님들 중에서 원장님 근데 어떻게 30대에 포르쉐 끌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가 옛날에 외용실 처음 오픈했을 때 진짜 힘들었었는데 극복하다가 잘 됐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 살롱이 이만큼 커졌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건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 집단의 리더라는 걸 또 표출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디자이너가 아니야. 난 리더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리더라는 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매출 잘하고 싶잖아요. 성장하고 싶잖아요. 좋은 디자이너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표현해야 돼요. 누구한테 표현해야 돼요? 나의 고객한테 표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고객한테 왜 표현해야 돼요? 내가 어떤 디자이너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걸 고객한테 만족시키고 싶은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 안 해요. 입 꼭 다물고 머리하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제가 살롱 컨설팅 가면 그거부터 뭐라 그래요. 선생님 고객님하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커트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지 내가 왜 파마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고객님한테 어떤 걸 집중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아... 이래요. 그 얘기 듣는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3개월 뒤에 가보면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원자님들.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우너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 그 꿈을 이뤄줄까요? 안 이뤄줄까요? 이뤄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그런 걸 해요. 전체 매장이 1일 1일 목표 말하기. 아침에 한 달에 세운 목표가 이번 달에는 저는 더 잘생겨지기입니다. 뭐 이거면 아침에 딱 매장 도착해서 전체 직원들 조회를 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서 제 이번 달 목표는 더 잘생겨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일도 해. 내일모래도 해. 하다음모래도 해. 그럼 처음에는 내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핸드폰 막 보고하고 메모장 보고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일 정도 되면은 술술 얘기해. 4일, 5일 정도 되면 우리 매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생님의 목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그럼 원자님들이 리더라면 원자님들 살롱이 리더라면 내가 꿈꾸고 있는 살롱 지금 우리 살롱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살롱을 만들고 싶은지 어떻게 살롱을 키워나가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방향성을 작아주고 싶은지를 매일매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달에 한 번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고 이런 걸로는 부족해. 그냥 이 사람이 나를 딱 봤을 때 그래 원자님 목표가 이거지라고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의 머릿속에 기억해낼 수 있게끔까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얘기를 안 해. 내가 이 매장을 왜 운영하고 있고 너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뭔지 몰라. 원자님들도 몰라. 그럼 집단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2천만 원 벌고 싶다 3천만 원 벌고 싶다 매장에 2억 매출 달성하고 싶다 이거는 꿈이 될 수 없어. 꿈이 될 수 없어요. 숫자는 꿈이 될 수 없어요. 숫자는 꿈이 될 수 없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가 3천만 원 달성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나의 목표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디자이너의 목표, 디자이너의 본질은 그 정도로 낮지 않아요. 디자이너의 목표는 굉장히 아름답고 높은 목표가 많아.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디자이너 되겠다. 이거 진짜 위대한 목표인 거예요. 이거 달성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달성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숫자로 달성하는 목표 얘기하잖아요. 너 이번 달 목표 뭐야? 저 1,500이야. 그게 어떻게 그 디자이너의 목표가 될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지. 어떤 목표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 이런 건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책을 읽기. 고객의 만족도가 무엇인지 체크하기. 이런 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목표. 목표. 잡았나요, 원장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목표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아 이번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됐어. 매출이 너무 낮았어. 매출이 너무 낮으면 매장이 망한 거예요? 아니잖아. 고객 만족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한 거죠. 고객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인간적 성장. 그러면 인간적 성장이 뭐냐? 인품과 품성을 갖추는 어른이 되는 거. 그러면 어른이 얘기했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니네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서 매장을 운영하면 인턴 애들이 똑같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너네들이 얘기했을 때 이 매장 애들이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알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역할이 제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단의 리더니까. 아 이거 뭐 귀찮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런 매장 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되지 않는 매장이 고객 만족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건 뭐냐면 실현.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실현하시지 않으면 문화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 조금 아쉬운데 쟤는 왜 고객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조금 아쉬운데 핵심 가치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핵심 가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주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서 매장이 지켜줘야 되는 건 매장에 염색약이 남았다. 펌재가 버려진다. 청소가 안 돼 있다.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왜 리더들이 관리해요? 이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해야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리더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 사상과 마인드. 사상과. 내가 카이정웨어에 들어와 있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디자이너인데 내가 디자이너인데 내가 카이정웨어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매장에서 일하는 순간 성장을 하고 싶고 잘 되고 싶다면 이 매장에서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지켜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내가 이 문화를 깨고 싶다. 이러면 그 안에서 절대 성장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단순하게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철학 파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나와 사회적인 나는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 화장실 진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봤을 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거 같아요? 안 가고 싶은 거 같죠? 뻥이에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나예요. 나 아 나 지금 쉬고 싶다. 아 나 지금 안 하고 싶다. 아 나 지금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 아 나 지금 집에 가서 곱창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강의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강의해요 그러면?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내가 아니니까. 개인이 아니니까. 개인의 나는 욕구로 움직이는 사람이 개인이 나예요. 욕구.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먹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사회적인 나는 뭘로 움직여요? 역할로 움직여요. 역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고객머리 하기 싫으면 디자이너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원장님들이 디자이너 선생님들 가르치고 싶지 않다면 리더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인턴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물론 꿈은 맞지만 지금 내가 당장 디자이너처럼 굴어. 그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사회적인 나의 역할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역할을 부여해준 사회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집에 가서 곱창 먹으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뭐 좀 약간 살이 찔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제가 만약에 지금 강의하다가 갑자기 곱창을 먹어요. 그럼 문제 돼요? 안 돼요? 되죠. 심각하게 될 것 같죠? 약간 심각하게 얘기해주셔서 인지했어요. 안 되는군요.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리더인데 매장에서 핸드폰 게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내가 지금 리더인데 매장에서 직원들 앞에 두고 개인적인 일 옷 같은 거 보고 있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지금 디자이너인데 매장에서 핸드폰 게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건 나의 욕구니까. 나의 욕구니까. 그런 디자이너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나의 욕구대로 사는 디자이너한테 디자이너한테 부여받은 사회적인 역할은 뭐예요? 크루를 성장시키고 리더의 가치관을 배우고 고객을 쌓아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디자이너의 사회적인 역할이잖아. 근데 꼭 그런 거 얘기해서 스터디 합시다 이런 거 얘기하면 요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먼저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저 프리랜서인데요. 왜 제가 들어야 되죠? 어른부터 대고 와야 돼. 이런 얘기 할 거면. 어른부터. 매장에 교육해서 크루랑 같이 예를 들어 밀봉 컬러 교육을 듣는다고 치자. 그럼 난 이미 밀봉 컬러 교육을 들었어. 또 들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요. 또 화났다. 잠깐만. 너무 짜증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걸 설명해주는 것도 힘든데 설명해줘요. 저는. 다 가르쳐줘요. 선생님 잠깐만 앉아봐요. 이러면 내가 또 이상한 얘기했구나. 가르침 받자 이렇게 안거든요. 자 생각해봐. 이 인턴 누가 쓰는 사람이야? 선생님 쓰는 아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 쓰는 아이가 교육 받았을 때 교육 제대로 받아서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체크해줘? 저기 강사님이 체크해줘? 선생님이 체크해야지. 너의 인턴이잖아. 자식들이 학교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표 받아갖고 오면 누가 체크해요? 부모가 체크하잖아. 그럼 이 친구 관리 못할 거면 인턴을 왜 써? 혼자 일하지. 이게 뭐예요?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2천, 3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기술 능력으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딱 천만 원이고 천만 원 이상 2천, 3천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그만큼의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럼 디자이너의 역할이 뭐예요? 매장을 관리하고, 크루를 교육하고, 원장과 소통하고 고객을 케어하는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해야 2천, 3천만 원짜리 디자이너가 되는 거지 고객을 끊임없이 계속 받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까지 혼자 있다고 치자. 2천만 원 하려면 나한테 크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럼 크루를 붙여주는 게 원장이에요? 나예요? 원장이지. 그럼 원장님 저 지금 천만 원 달성했는데 2천만 원 너무 많이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크루를 붙여주시면 제가 이 친구 끝까지 남아서 케어하겠다. 디자이너로서 완벽한 모습 보여주겠다. 성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그런 얘기를 디자이너가 막 이렇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한다면 크루를 채용해줄까요? 안 채용해줄까요? 채용해줘요. 채용해줘요. 그럼 상담이 와요.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크루를 뽑아주고 싶은데 채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장님. 이렇게 하지 디자이너가 크루 채용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원장님? 이렇게 안 해요. 그럼 나의 꿈을 이룬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이런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나서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인스타랑 블로그를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요즘 디자이너 포트폴리 없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는 디자이너니 리더가 되고 싶다면 노력을 해서 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지 운이나 어떠한 막 그런 것들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내가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인식을 만들어주거든요. 내장 성장이 안 되면 리더 탓이에요. 제가 리더분들한테 물어봐요. 내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냐?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남아서 그 친구들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보다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아이들을 성장시켜주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냐고 물어봐요. 진심으로. 대부분의 리더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지 디자이너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반대로. 반대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잘 되는 매장에서 나만 안 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매장 탓, 고객 탓, 단가 탓 이런 거를 하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은 안 되기 때문에 철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란 무엇이냐면 나란 존재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리더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왜 매장 오픈했어요? 왜 매장 오픈했어요? 철학으로? 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맞죠? 해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 좀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매장도 많이 오픈하고 싶어요. 그거 누구 꿈이에요? 제 꿈이에요. 그렇죠. 은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정확한 거죠. 내 꿈이다. 이건 내 꿈이다. 처음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오픈했는데 오픈해서 직원들 들어와다 보니까 재미있고 매장 성장시키고 싶고 그래서 계속하고 싶다. 내 꿈이다. 내가 제일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지.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된다. 디자이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직했을 때 왜 이직했어요? 이 매장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 매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문화를 배우고 내가 성공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실제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되는데 매장에서 왜 신규 안 줘요? 매장에 입점되는 고객이 없어요. 객단가가 낮아요. 손님 질이 별로예요. 이런 거 따지면 결국에 누구 탓이에요? 내 탓.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철학이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철학이 가장 필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황에 대한 통찰력 아까 통찰력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보는 거. 원자님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매장 망한다. 아마 이미 감이 올 거야. 장사가 안 되는데 그냥 진짜 이번 달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원장님들은 분명히 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자님들은 분명히 안다. 디자이너들이 그만뒀으면 왜 그만뒀는지 원자님들은 안다. 그러면 그만두는 과정에 왔을 때 이미 그만두기 전에 이 친구 그만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 친구 그만둘 것 같다. 근데 기대를 해 자꾸. 그만두지 않지 않을까? 나 이게 뭔가 약간 내가 얘기해서 밥을 사주고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잘생긴 내 얼굴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뭔가 하다보면 노력을 하다보면 나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요. 왜 나가요? 그 친구가 원하는 본질 본질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야. 매장이 6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안에만 저희가 지금 7호점, 8호점은 이미 확정이 돼서 거기가 이제 임대 끝나서 나가면 거기에 바로 오픈을 할 거고 어딘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7호점, 8호점을 오픈을 할 거고 7호점은 홍대 쪽이 하고 8호점은 목동 쪽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약이 다 끝났고 그리고 나머지 매장들도 오픈을 하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고 싶으면 이 다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유지시키기 위한 힘. 동기부여. 이거 하려면 인원이 60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60명이 늘어났을 때 인원 유지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디자이너를 묶어놓는 게 사람, 돈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든 직원들 지금 카이정의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한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핵심 가치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리키지 않으면 매장이 풍비박산돼서 날아갈 거예요. 이미 그래요. 이미. 제가 9월에 직원들 20명을 정리했거든요. 원래 저희가 100명이 넘었다가 8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왜 20명 정리했을까요? 가치관이 안 맞아서. 자꾸 돈 벌려고 해요. 저는 매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만족하면 돈은 따라온다. 근데 자꾸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저희 매장 선불권이 없거든요. 선불권이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실매출만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고객 만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선불권을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타일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선불권을 안 해요. 두 번째는 고객이 큰 금액을 결제해서 할인받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을 할인해주는 건 현대에 있는 MZ세대의 소비자의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가치관인데 이게 우리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막 선불권이 없어서 매출하기 힘들다. 선불권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가리키죠. 맨 처음에. 왜 없는지. 이게 왜 우리의 핵심 가치인지. 근데 그걸 수용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선불권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서 우리 매장에 첫 방문 할인 왜 없냐.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근데 만들어줬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진짜 매장 큰일 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고객이 만족했던 기준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 매장에서 성공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걸로.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는 모든 교육 제 거 오늘 스토리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오늘 제 스토리에서 올렸던 글자 중에 글 문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설혜 원장님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 있어요? 응? 애들이 갑자기 뭘 정리해서 막 올렸거든요. 아, 인사? 그쵸. 아, 이번엔 정말 사랑합니다. 원장님. 고마워요. 인사. 오픈한 지 3년 된 매장이 아직까지도 인사를 가리켜요. 제가 이번 주 미션 준 게 그거예요. 인사란 무엇인가. 정리해서 보내라. 디자이너 선생님들 정리해서 보내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보내라. 오픈한 지 3년 된 매장. 디자이너들이 성장한 매장. 매출을 하고 있는 매장인데 아직까지도 인사를 갖고 따지고 있어요. 왜까요? 핵심 가치니까. 마케팅을 배운다고 성공할까? 머리를 배운다고 성공할까?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결국에는 가치관을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그게 오늘날의 카이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그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매장의 리더들한테 제가 중요하게 가리키는 건 뭘까요? 가치관. 매출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우리 매장에서 매출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가 되고 싶은 친구들 여러분들 리더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나의 되물림을 물려줄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똑같이 따라하고 와 쟤 카이정이랑 진짜 똑같이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만큼 많이 만드는지가 매장을 오래 유지시키고 오래 끌고 가는 거지 돈을 많이 버는 디자이너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고민을 했을 때 사회적인 나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매장이 좋은 매장이다? 전 솔직히 이거 공감도 안 될 뿐더러 잘못된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노력하는 매장이 잘 되는 매장이지 오너가 노력하는 매장이 잘 되는 매장이지 디자이너가 편하게 일하는 매장을 만들어주고 싶다? 리더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들의 인생이 쉬워요 편해 왜 이 자리 이 시간을 왜 와서 서울까지 와서 외강이 들어요. 성장해야 되니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원장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원장되면 남들이 돈을 벌어준다? 에이 아닌 거 알잖아요. 원장되면 우리가 메꿔줘야 돼요. 매출 진짜 죽을 뻔했어요. 2억 6천만 원 갚는 거 진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내가 지금 진짜 코 속에 검은 색깔 코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쉬었어. 다 쉬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진짜 많고 막 안면막이 오고 막 이렇게 약간 신체가 이상해. 너무 올해 진짜 하루 딱 쉬고 추석날 딱 하루 쉬고 스트레이트 풀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와 원장님 진짜 열심히 산다. 근데 그들은 다 5일 근무하고 다 쉰단 말이야. 근데 본인도 원장이 되고 싶대.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처럼 살 자신 있어? 그게 너의 꿈이야?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가는 건데 선택을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제가 이거를 키울 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키울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생각하세요. 꿈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나의 리더처럼 돈을 벌고 싶고 나의 리더처럼 살고 싶고 나의 리더처럼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 꿈이잖아요. 리더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디자이너들은 리더는 리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냥 올랐냐고 엄청나게 힘든 고통과 인내를 하면서 특히 개인 살롱 원장님들 개인 살롱 오픈해서 브랜드 성장시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나마 브랜드는 틀이라도 있지. 이가저 박승철 이런 거는 그 틀 때문에 오픈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 살롱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리더와 내가 같은 삶을 사는 걸 꿈꾼다면 적어도 나는 두 배 정도 노력하고 같은 삶을 꿈꾸는 걸 보고 내 리더보다 두 배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게 2년 3년 돼야 그 삶을 이루는 건데 우리 리더한테 그냥 그거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주냐고 누가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줘야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늘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리더가 됐을 때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줄 리더가 있을까 그게 진짜 고민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요새 저희 매장에 들어온 31살짜리 보무장이 있거든요. 남자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요. 매장을 출근을 해요. 하루도 안 쉬고 급여 못 준다고 이틀 쉬라 그래도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늘 아이들 위해서 강의 준비하고 늘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뭔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딱 6개월 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얘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표원장 사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 물려주겠다고 이 친구를 이사로 올려주겠다고 31살짜리한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회사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 매장에서 원장님이 물려주는 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그게 제일 빨리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리더들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안 줄 거야. 근데 노력 안 해도 키워주고 노력 안 해도 지켜주고 노력 안 해도 월급 주고 노력 안 해도 기술 알려주면 그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보고 그걸 학습한다. 문제는 아 여기는 대충 해도 원장님이 다 해줘. 그 한 번에 잘못된 이해심이 여러분들의 살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철학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결국엔 그거야. 원장님들이 꿈꾸는 원장님들 살롱의 성공과 성장 그거 머리를 더 잘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머리 못 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줄 알아요. 머리. 다 잘해요. 거기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막 강남 저 끝에 있는데 청담미용실 하는 사람들이랑 꼭 고객들이 컴플레인 걸 때 나 원래 청담미용실 다녔다고 그럼 뭐 청담미용실 어디 다니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컴플레인 가는 고객은 꼭 청담미용실에서 머리 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약간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넘어가고 청담이 아니라서 성공을 못 하는데 이것도 변명이에요. 요새 잘나가는 디자이너 선생님들 잘나가는 브랜드들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 변두리에 있어요. 다 변두리에. 왜? 왜까요? 강남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잘나가는 살롱들 보면 다 외곽에 빠져있어요. 울산, 포항, 목포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뭐 어디야? 저기 저기 수왕 평택 일산 이런 데 다 있어요. 이미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힘들다. 이거는 인스타랑 블로그 없었을 때 온라인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국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안에서는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어도 유명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커피쇼 막 운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무슨 내가 지역의 한계성? 서울이 아니라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혁신의 과제는 뭐예요? 내 살롱을 그 지역 안에서 최고의 살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최고의 기준은 뭐예요?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치관을 고객한테 전파하면서 강력한 팬덤을 만드는 살롱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역사의 공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지? 그 어디 광주를 내려가서 상무지구에서 여기 광주분 계세요? 광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광주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저기 광주사람 네 상무지구에 가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여기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광주 상무지구에는 콩나물 곱밥집이 있는데 거긴 꼭 가서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 이번에 목포에 강의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여기는 오면 꼭 소고기집을 가야 된다고 소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미친 거예요.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서울 사람이 왔을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 나의 먼 지인이 왔을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 나의 먼 친척이 왔을 때 데리고 가고 싶은 거. 그런데 어디 데리고 가요? 중요한 사람들 오면? 그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의 그 밥집은 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런 밥집이 있다.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헤어살롱이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야 머리 거긴 거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살롱이 있으면 그게 지역사회의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느끼면서 소비할 수 있는 살롱. 그런 살롱이 우리의 혁신의 과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미용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밥집은 되게 많아요. 문화공간은 되게 많아. 그런데 미용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의 목표가 이거예요. 카이점의 목표가. 우리가 분당에 이번에 오픈했을 때 서울로 오시던 분당 고객님들이 우리를 믿고 분당점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당점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을 추천해줘서 분당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두 달 동안. 그런 문화가 있는 살롱. 이게 저희한테 있어서 혁신의 과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살롱 경영의 목표가. 돈 말고 무엇이 목표냐. 그 목표가 리더들한테 명확하게 없으면 직원들은 성장할 수 없어요.